네 방금 물 주고 꽃 있는 것을 배경으로 두면서 이제 뭐 읽을 거리나 들을 거리 있으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이따가 이제 물 준 것이 다 마르면 깻잎을 따뜻할 때 어느 정도 거둬야 될 것 같아요 추울 때 하니까 그것도 춥더라고요 작년에는 11월에 11월 중순쯤 했는데 지금 이제 다음 주가 10월이거든요 해보죠 뭐 자 아까 보던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애들 오늘 잘 또 지내게 해 주시고 만든 것들 제목을 좀 써야겠네요 어저께 우리 꼬맹이 성경 바이블 아기 얻고 잠잔다고 하면서 뒤척뒤척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바이블 스토리를 읽었습니다 First 바이블 First 세 소리 나서 지금 잠깐 켰는데 네 그죠 네 또 봬요 예쁜 소설이 듣고 이 덩쿨 꽃나무가 1년 40내내 춥고 덥고 해도 피더라구요. 이렇게 피어올라서 좋은 울이 됐으면 좋겠네요. 또 봬요. 이웃과 눈에 보이면서 꽃을 보면서 아주 예쁜 것 같아요. 빠이 또 봬요.